이 시각 세계가 자 박형국 한시 시작해서 한시 14분 형국이 안왔습니다 형국이 신누나 축가 지가 직접 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습니다 대단한, 대단한,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이제 둘의 말씀 벌써 끝나고 뭐 이상한 영상 보는 걸로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거 다음 축가할 것 같은데 분명히 나놈? 어디? 들어갔다고? 정말? 정말? 정말 오지는 새끼구만 야 맛있겄나? 너, 목 개타인데? 축가 보렸나봐 근데 이제 안 돼 너 몇시에 일어났어?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어머니가 11시에 눈 뜬 거 봤대 근데 그때 다시 한 채? 안 잤는데? 클래식 버클랜드 어? 축가가 말필인데 발라드를 한다고 해 축가를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눈이 뭔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놀래 축가를 축가를 15명 미나양의 동생 마지막으로 1명의 눈빛 이걸로 이걸로 누나의 불안한 눈빛 그니까 움직임 고마워 마지막으로 바로 한 번만 고마워 기타 장기 정기 성공 사랑 다행 오 어쩔줄... 어쩔줄 몰랍니다 표정이 지구의 노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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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 까먹어서 이상하게 시원해드린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누나가 되게 미인이죠 아잉? 신하, 신구, 빈지! 박수 부탁드립니다